쌍십절 타이완의 건국 기념일인 10월 10일 타이완의 건국 기념일이 10월 10일이므로 열제가 중복되어 이 이름이 붙었다. 1911년 10월 10일 청나라의 침공으로 나라를 잃은 한족이 300년간의 시달림을 받다가 순원 손문을 주축으로 한 시내혁명의 혁명군이 우창무창이서 청나라 타도를 목표로 행동을 개시한 결과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2000년간 계속된 전제정치가 총마를 구하고 민주공화정치의 중화민국이 탄생하였다. 청제국의 막은 닫히고 혁명은 순식간에 전국에 파급되어 1개월 이내에 거의 모든 성에서 호응하여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난징 남경구를 공략한 각성희 대표는 순원을 맞아들여 난징 임시정부의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하고 중화민국을 발족시켰다. 순원은 혁명시대의 정부의 과제는 민족 영토 군정 내치 재정의 통일에 있다고 하고 중화민국의 실질적 통일을 외쳤으나 안으로는 임시정부 파벌의 내분이 그치지 않고 밖으로는 일본 영국 등의 열강이 나서서 북벌에 대한 혁명의 철저화가 곤란해졌다. 한편 베이징 북경에서는 위안 스카이원 세계가 군정 양권을 장악 선통제를 퇴위시키고 3월 10일 베이징 정부를 발족시켜 혁명의 도도한 흐름에 거역함으로써 혁명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중국 대륙은 군벌 혼전상태에 빠지는 듯했다. 하지만 창제스 장계석이 순원의 뒤를 이어 중국 대륙을 중화민국으로 통일 순원의 큰 뜻을 이룩하고 신의 혁명 기념일인 쌍십절을 기리게 되었다.